만약에 위급할 때 만약에 화면이 어떻게 넘어가지? 이걸로 해야 돼. 뭘로 해줘요? 만약에 위급하면 얘로 이걸 찍으면 되죠? 네. 캠 그럼 여기만 맞춰놔줘요. 그리고 안에다가 좀 바꿔야 돼. 롤을 하고 위험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뭘로 가더라? 이거였나? 여기 알려줄까? 아마. 좀 기다리면. 여기 알려줄까? 아마. 좀 기다리면. 맞아? 이끼 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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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 바꿔줄게 있어 밖에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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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씨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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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알아? 이 새끼 갖다줄테니까 너 또 씨부려봐라는 표정으로 뚜벅뚜벅 갔어 갑자기 약간 살짝 이 표현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쪼개긴 하네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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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니까 살살게 웃으면서 돌아 너무 오랜만인데 어?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어? 이게 아닌데? promoted 어 밖에 바람도 세고 오죽도 쌀일이 아니네 라마쓰 라마쓰 원래 조법들은 클릭많이하네요? 아 클릭많이에요? 아니 다 클릭많이하긴 해요 그걸 또 눈치보네 클릭많이한다고 또 눈치보네 나 때리면 껍수도 아프죠 카사스 카사스 카사스가 막 겁.. 겁도 없이 들어오는데? 칼라스가 쎈가? 오, 이거 제대로다. 아! 어? 전멸을 잘 썼어. 풀 교환했어. 아칼립 정식이네? 아니 아칼리는 잘했는데 백스가 그걸 잘했지. 신발 먹어야 돼 빨리 알려줘. 신발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신발 빨리 아 아씨 에르메스 CC가 맞네 끈끈이 끈끈 카르마의 끈끈이 끈끈이 가엔나 띠리딩 에이 초형이야? 가엔나 띠리딩 가엔나 띠리딩 가엔나 띠리딩 오케이 도발 미쳤다. 근데 쟤네 왜 안빠졌지 쭉? 쭉 안빠지고 파이너 띠리딩 카사스가 또 왔고 어? 내걸 파먹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할게 없어서 큰수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속박 풀릴 때 도발해야지 이런 말은 내가 그거를 대면 안 했겠냐고 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 그쵸 그 정도는 해도 돼요. 이쪽도 하되 이쪽도 항변할 수 있는거지. 아예 그걸 원천 차단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네. 아 이거 대면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면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사실 안되니까 못한다. 저도 다시 돌아가잖아. 껍슬 안 먹고 바로 게임을 선택. 오! 선택이 탁월했죠? 선택이 탁월했어요. 껍슬 안 먹고 바로 난 왜 껍슬 안 먹었지 했는데 죽을 거라는 걸 예상한거지. 이게 라마스의 판단력이죠. 라마스 아예 직선으로 갔으면 지켰을 수도 있겠다. 탑 라이너 돈이 많아요 같은 말을 제가 방금 이거 제가 집에 가상계가 없었던게 아니라 그치. 잡느라 잡고 잡아서 돈이 많아졌지. 잡아서 돈이 많아요 어? 와 집에 갔어. 개꿀. 헤르메스 가져야죠. 어? 저거 샀는데? 뭐야? 아냐아냐. 피읍 방지? 피읍 방지 필요한거? 요거는 가져야죠. 피읍 방지 필요해요? 가져야죠. 어? 비둥비둥 하죠? 피읍 방지? 네. 몇달만에 처음 한거치고는 그래도 적응이 좀 이렇게 들고있어요. 어디가? 크롱이 크롱이 잘 안따라온다. 갑자기 틀었어. 정글링으로 가고있습니다. 라이너가 죽었기 때문에. 카사스는 미드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래 정글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칼리랑 2대2가 맞으면은 싸워봐도 괜찮고 용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카사스는. 가앤라. 가앤라. 띠리딩. 이제 좀 견제 좀 주고 이제 또 올라가야죠. 강라인이 다 힘들어하네. 백스가 8이네요. 저 와드 한번 받아보죠. 용에다. 아니아니.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 이 드래곤을. 이미 지난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줄 수 있다. 아까 카사스가 내려갔는데 각 라인의 피를 다 빼놨기 때문에 어 우리쪽에 라이너가 합류가 더 빠를 것이고 카사스. 6렙이에요. 어 아 여기서 만족. 오케이. 카사스가. 칼부. 칼부. 오케이. 뭐가 주면서. 카사스는 원래 파밍 위주로 하는데 갱을 되게 적극적으로 가준다. 카사스. 백스그 잘 누르면 먹겠는데. 카사스. 오. 그. 아. 나쁘지 않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자, 불러먹고 있는 조제 아, 전라인이 진짜 9타당 아닌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전라인이 풀피, 요내를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와서 뭐 하라는 거야? 이제 호응하면 할 수 있죠, 오오, 저거 먹겠다, 카사스가 먹겠다! 그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줘요? 아니, 아까 바뀌었어, 한참 바뀌었어, 저는 맥스가 먹은 거 있어 왜 근처에 카사스가 있어? 카사스가 아마 그거, 그거 먹고 있을 거예요, 전령 아니요, 탑라인은 죽었고 탑은 배제한 거냐고? 배성재 한 거야? 라고 해도 돼요? 어, 아뇨, 아뇨 그냥 더요? 배제약당, 시스푼밥 시스푼밥 강라인 다 힘들어하네 배제약당, 시스푼밥 뭐.. 뭔가 보였는데..? 라만스 궁 쓸 때 플래시 되나..? 네. 풀 궁 쓰려다가 아까 거리가 나오길래 궁을 썼는데 플래시를 쓰면 그때 맞춰서 플래시로 쓰는 그건조가 어렵죠. 그게 되면 했겠지. 알고있네요. 어? 여기 좋다. 핀짓고. 저거 우유부단해. 아니 결단을 해. 들어갈지 말지를. 거의 다와서. 나 람마스? 오라까락끼리까락라람마스라고. 새로운 메타야. 아니. 아니. 오라까락끼리까락라마스. 오라까락끼리까락. 람마스. 나 치러.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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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죠? 내・저리다. 놓치지 않죠? 2차도 들렸네? 탑 2차도 들렸네. 탑 2차도 들렸네. 탑 2차도 들렸네. 탑 3차도 들렸네. 탑 2차도 들렸네. 탑 3차도 들렸네. 탑 2차도 들렸네. 탑 3차도од Sung Re заб род band NL. 오라까락 끼리까락 자꾸 안가 오 죽었다 도발 걸어줘 오케이 빠져 빠져 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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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지금 좋았어 근데 까비 요네 지금 억제기 당황없으시는 중 저 그 앤 내 피지 보는 것 같다 남일 같지가 않다 그 앤 연습할라고 했나 그 앤 연습할라고 했나 쟤네 나 해신작시로 나오면 어떻게 할라 그러지 람마스는 왜 자파점템만 있나요 점화석 피읍 방지 저 방패 헤르메스 신발 거의 진짜 나미아 자파점이네 상담도 해줘요 경사 경사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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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s あり쫙쫙쫙쫙쫙쫙쫫 Pam 쪽지함에 쪽지 상담 있나 봐봐요 쪽지함에 쪽지 상담 있나 봐봐요 음 원방님은 안 웃었겠죠? 있나 한번 볼게요 흐린 폐지약당 폐지약당 너는 없이도 노래하고 노래하고 안계시네 오늘은 바쁘셨으면 좋겠네 못보시는 것 같아 요즘 좀 뭔가 일 있는 것 같아 오오 까리까리 아까리 얘 말한건데 아 아 아 아 손 넘네 나 우리편이니까 뭐 아까리 크면 좋지 뭐 억제기 무너졌고 억제기 그냥 터널로 뚫어버리네 억제기는 무너졌냐 미드도 무너지고 억제기도 무너지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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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한복했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잘했어 근데 이거는 모든 라인이 좀 무너진 것 같긴 해요 근데 몇 달 안 한 것 치고는 몇 달 안 한 것 치고는 아직 뭐 게임 기본적인 어떤 그게 이제 아직은 그래도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다 와가지고 네 얼굴을 보여줬는데 왜 돌아가는 이유는 아 그 몇 초 사이에 판단을 하는거에요 판단 근데 그 해볼 만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왜 아니죠 아니죠 돌아가버리는 아니죠 이미 아구는 딸피가 돼있고 내가 여기서 던져봤자 람머스는 1대1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서포트를 해줄 그 상황이 안된다 그럴 때는 빼는거죠 에이 마이너스 미쳤죠 거의 내가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왜냐면 이 AI가 바보가 아니거든 그쵸 근거이시 채점을 하죠 게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 이제 이걸 하는건데 아이언 2에 배치됐습니다 일단 아이언 2에 배치됐고 아이언 2? 근데 나머지 9번을 이기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브론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이언 2? 잠깐만 우원박은 참고로 브론즈 4입니다 네 우원박님은 계속 해왔다 그 차이가 있죠 계속 해온 계속 해왔다는 거는 일단 오케이 그러면 현재 실력은 우원박이 더 낫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물론 물론요 왜냐면 우원박님은 아이언 2? 아이언 4 우원박님은 브론즈 4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롤을 꾸준히 하셨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롤을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제가 훨씬 하수죠 글러먹었구나 네 우원박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진짜 틈을 내가지고 이 롤을 그 내전도 열심히 하시고 사랑을 해준 반면에 반면에 저는 너무 바쁜데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버리고 그냥 놔버린 할 수 있었음에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판 뭐 어떻게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한판만 더 이게 나는 이제 이게 뭔가 아까 이번판은 이제 좀 복귀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다 티문도 좀 좋지 않았고 나는 모르는 사람 누구지 해서 대봤는데 내 계정이 아니구나 누구지 여기다 써놔요 여기 이렇게 있죠 눌러서 오른쪽에서 메모 있거든요 누군지 써놔요 그때부터 물어보면 되죠 누구세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수확하게 뭐하는거지 피곤해? 피곤해? 아니 그 우재씨의 그 우유부단 이렇게 선택해줘요 우유부단 플레이 우유부단 플레이를 보니까 호절을 해버렸어 바로 너도 돌려버리겠습니다 매너죠 돌리겠습니다 돌리지 말까 시작하고 돌릴까요? 부담되는구나 제가 뭐 밴하는 지도 좀 부끄럽고 샷코 어디있어요 샷코 다음 장난감은 다음 장난감은 너야! 다음 장난감은 다음 장난감은 어 이거 느낌 있는데요 조합이 우리편 날라다닐 수 있겠는데 과학이 한마리 있네 한마리가 아니고 괴도님이 한마리 아 그건 무례하잖아요 괴도님이 어 바꿨다 바꿨다 괴도님에서 바꿨다 무슨 말을 하는거야 괴도님은 한명인데 여기 캐릭터가 말이라고 괴도찜 어? 저것도 어려운건데 어? 저 어려운건데 다 어려운 것들을 이 티어에서 굳이 저렇게 어려운 아까 아자르도 올렸거든요 아자르 할 뻔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요렇게면 사실 람머스가 조금 지금 좀 힘든 저거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 손에 남아있는게 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다른 스킨 하나만 사주면 안돼 나 다른 스킨도 보고싶어 닌자 징그럽고 귀여운데 요 스킨 쓸게 요 스킨 아니 하나만 사줘 요 스킨 아니면 내가 사주고 싶은데 지금 결재가 안되네 요 스킨 그거 진짜 안좋아운데 이거 요건 잘해? 엥 이거 땜에 엥때매 진짜 진짜 오 지난주랑 이번주 제주도 같다고 말이랑 말들이랑 놀다 왔죠 말들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말들 귀엽고 그리고 진짜로 편안한 환경에서 배부르니까 이렇게 누워서 자더라고요 원래 서서 자거든요 경계심이 강해서 어떻게 서서 자? 피로가 풀려? 말은 서서 자요 원래 말 서서 다리 한쪽을 이렇게 하고 자요 교대로 자나보다 이렇게 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짝다리 같은 걸 반대로 계속 교체하면서 짝다리를 아니 그냥 이러고 계속 자던데 편안한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옆으로 누워서 자더라고요 너무 귀엽던데 제가 홍코너님이 탑베인 하는 거 봐가지고 아트락스랑 상대하는 거 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한 끗 차이로 잡히견만 해도 사망이라서 괴줄타기 하듯이 해야 되는데 아트록스? 뭘 했을 때요? 아트락스랑 베인이랑 탑에서 붙을 때 아 베인? 진짜 아무리 잘해도 아트락스가 한 번 맞추기 시작하면 3타 다 들어가가지고 탑에 베인을 이 티어에서 탑에 베인을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머리채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안 잡히다 한 번만 잡히면 사망 반 그냥 조져줘야 되는 사실 인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가자 아 이거 찍어야 되니까 아 여러분 저도 아는데 이제 아직 인베를 갈지 안 갈지 확실히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보자마자 저는 이제 바로 찍고 들어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 이제 조금 이득이지 이러면 조금 이득이고 여기서 먹어야 돼 여기서 먹던가 싸우거나 큰 싸움 한 명 피를 흘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먹는 거 저쪽도 올 거란 말이지 이거는 좀 그걸 많이 해줘야죠 이거 강타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상대 정글로 오면 그렇죠 안 오네 그렇죠 그럼 저쪽은 블루 먹고 레드 먹겠네요 여러분 풀이 손해가 아닌 게 저는 일단 그 초반에는 풀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E 누르면 상대 방어력 깎이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안 깎이네요 아 내 공격 속도 늘어나는데 상대 공격 속도가 늘어나는구나 어 옛날에 방어도 떨어지지 않았나? 내 공속만 올라가요? 아니면 상대 공속이 올라가는 거예요? 도발하면? 내 공속 내 공속 그러니까 이 하면은 나 빨리 잡음 왜냐하면 상대 공속 올라갑니다 뚜껍이 뚜껍이 됐을 때 상대 데미지 더 들어가니까 뚜껍이 블루 있을 땐 2도 써요 뚜껍이 뚜껍이 뚜껍어지나 봐 레드 틀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엔트 틀렸을 것 같은데 저에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트럭스 맴미리 안했다 CS 다 버리고 왔어 배인은 뭐야 아트럭스 버프 아트럭스 버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레드는 이미 상대가 먹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냥 포기죠? 아니죠. 잉측씨! 아니... 잉측씨 썼나? 아, 마나가 없나 보다. 잉측씨 썼나는거 어떤거죠? 자 jest. 잉측씨 썼나는 yogin wbz Grand marine Race 영원 녹음에 들여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 쓰는 도중에 E를 쓰게되면 EW 지속증하던 공격성도 증가합니다. 레벨링에 적극 활용 부탁드려요. W랑 E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 채팅이 웃긴 소리를 많이 해서 내가 봤을 때 베이는 죽어야 하는데 상대하는 거 보니까 보여서도 그냥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데 잘 안 빼죠. 베이는 좀 약간 스킬을 적대적소에 못쓰니까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았어. 깔끔했쥬? 레드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레드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 1렙이에요? 1렙 뭐 2렙이 있어? 레드가? 헤르메스 가요? 정글몸 랩이 있어? 나도 몰랐네.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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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가래. 닌자? 랩이 어딨어요? 정글몸? 뭐가요? 정글몸부에 랩이 있대. 아 저 직상도 하네. 그럼 아까 안 먹은 건데 안 간 거구나. 레드를. 제압도 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학생심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잡나요? 잡나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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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걸고. 쿵 쏴. 잠깐. 어, KT를 ... 끌렸다 블리츠한테. 오케이. 칭찬해줘 칭찬. 아이언 1인가요? 라고 물어보는거. 나보다 잘한다는 뜻이네. 이 레벨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크롬 미친듯이 때리네? 크롬? 여기다 2단여책이에요. 귀여운. 주제 람머스 실력 바닥이네요. 끝 해석 한번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어? 크롬 진함. 도마뱀 무슨 실러켄스같이 됐어. 어? 못봤어. 베인. 송코너님은 저 타워 안에서 한 대도 안 맞고 평타하게 짤짤이 계속한다. 다워? 타오를 때 앞, 앞처럼? 하아. 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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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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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이정도 뽑았죠? 됐잖아요. 이기고 있잖아? 아까 블리츠 각이 있었는데 계속 안 들어가더라고. 베인 매혹 생겼냐는데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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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죠? 럭스 궁극기 오오 어 블리츠 맞았어 둘이 환상의 디오야 히힛 힛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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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더블을 꺼버렸어 와우 브릿지 느낌있는데? 이거 베인때메 질수가 없어요 이번판 베인때메 잘찾았다 스웨인 내 스킨이네 저거 스킨이네 벌써 위 어..위에..위에 혈전 위 혈전 아.. 이..이거 이겼어 이거 이빈 아..제가 예전에 한창 할때는 핑화를 엄청 샀는데 지금 제가 핑화까지 저거 지금..저..할..그게 없네요 준네 정신없네 진짜 옛날에 롤 어떻게 했지? 물론 그때도 못했지만 넌 뒤져있다 이겼어 이겼어 타워 캐자 타워 캐자 어요잇다 럼내아우스 여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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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잇 바로 기절 오오오 오오 오우 좋았다 어우 좋아 베인 베인이 지금 썩었기 때문에 이건 바닥이 아닌데 라고 하는데 바닥이 칭찬이에요 아 내가 마저 들어갔는데 아 아깝게 오오오오 잘 끈다 대놓고 때려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 없지 무 Who 좀 오래있었습니다 하이언 리거 허 serv 으흐흐흨흐흨흔음 후흐흐흥 으흐흐흥 강Д 깜철신 장에는 미래 Ahora 때로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지겠는데 앉아 앉아 힘껏 던져라 아니지 힘껏 달려라 아니지 힘껏 던져라 마음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휘몰아쳐라 아이언 리거 아이언 리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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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가르는 조합도 좋아 저쪽 투원 딜이라가지고 그 뭐지 방어만 가도 세지는 람마스 방어만 가도 세지는 람마스 쓸쓸한 경기전 쓸쓸한 경기전 야 개꿀 방철 심장 지 람마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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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이 도영이 노래 틀때는 브론즈라서 브론즈 실버여가지고 이게 안하는데 진짜 아이언 리거에서 하니까 아이언 리이가 오오 뭐쌤 아이언 리그야 아이언 리그 아 온다 온다 또 합류 왔다 쟤 누가 컸지? 다 조졌음 아 근데 럭스가 지금 아파가지고 저걸 가야될, 마방을 좀 가야될 것 같아 아 원박 왔어요? 원박하고 미드빵 한번 보고싶다 아 원박님 오셨어요? 메트로는 몇에 놓고 하시나요? 오 좋아 바람을 가르는 쓸쓸한 경기자 궁키면서 왔네? 강철심장 궁치는 미래형 오 잘 들어갔다 남았어요 흥글 제가 우재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듀오 한번 해봐 죽고싶다 듀오 펜타워 기용 미드빵 미드빵 혹은 듀오 미드빵은 웬만하면 안합니다 그 생대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정글 람머스밖에 못해가지고 네 그리고 나도 미드빵에 좀 특화되어 있는 라인이 아닌다 보니까 쫄았다고 쫄았네 유 저건 진짜 제대로 도발이다 쫄았네 유 표정 봐 진짜 저렇게 졌어 쫄았네 유 존댓말 해주네요 쫄았네 유가 아니고 쫄았네 눈물 쫄았네 유 쫄았네 유 라고 중담말 해 주시고 미드빵은 해할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사나이들의 승부 아 왜 도발이 안 걸릴까 계열 밖에 클릭을 하셔야 임껏 던져라 아까 스웨인 그 W에다가 럭스 터트리니까 한 명 죽었어 앞에 위웠어 맘껏 달려라 럭스가 내가 보니까 좀 잘하고 럭스랑 스웨인 나쁘잖아 지금 우드루가 탑을 밀고 있죠 럭스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케이틀린이 내가 잘 못 봐서 모르겠다 케이틀? 럭스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우원박님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 케이틀 그냥 우원박님만 브론즈 사먹어 브론즈리거니까 브론즈리거 바람을 가르는 쓸쓸한 경기장 상철심장 호농치는 일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힘껏 던져라 맘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휘몰아처럼 휘몰아처럼 아이언 리거 휘몰아 스웨인이 이쁘게 비볐는데 힘차이가 너무 벌어졌어 지지를 안치네 애들이 싸움 구도는 괜찮은데 람머스가 거의 코끼리만하게 보일텐데 템포가 계속 질질 빠지면 또 몰라요 그러게 너무 큰 강을 겁나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유리하긴 한데 용이 좀 느리죠 봐봐요 저쪽이 3개 먹었나? 네 왜냐면 람士님 세gangen 내가 cles Neben ... 스윙이 잘한다. 스윙이 잘해. 친구 데리고 왔다는데. 스윙이 나쁘지 않은데. 힘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쓸쓸한 경기장. 봤어요 방금? 일부러 저기 계속 겉돌면서 이렇게. 잘했어. 피 계산하면서. 강철 심장 고동치는 미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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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한테 유쾌한 팀워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랑 영혼의 듀오를 했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좋아요. 모정신. 모든 정글의 신. 모람신. 모람신. 모든 람마스의 신. 원박림 안 들어왔네 뭐 이렇게 해서 두 판에 1승 1패면 나쁘진 않았다 아주 좋았다 66포인트까지 이길 때마다 66포인트 아무튼 잘 봤습니다 오늘도 또 증명했습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이기고 갑니다 두 판에서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한 판은 제가 보통은 이기고 가는 것 같고 원박림이 나가셨나 봐요? 쫄았나 봐요 더 이상은 예의 꺼내지 말죠 제가 롤 가르쳐드릴까요? 자꾸 U를 붙여 존댓말 U지 제가 롤 가르쳐드릴까요? 요유 이거야? 요유가 뭐야? 요유? 이바단자라 어 뭐 띠링띠링 오네 아니에요 저 3시간 6시간 폐관 수련 후 귀가 중입니다 아 오늘 특강이 있었나 보다 저 이걸로 보고 계신가 보다 지금 실제로 배워요 롤을? 나한테 나랑 그 바텀 지어 가가지고 내가 알려주잖아 근데 그 오랜만에 제가 롤을 지금 잡아 봤잖아요 손맛이 있네요 아직 그러니까 이 롤이라는 게임이 다시 나네 했다가 또 이게 한번 쓱 맛보면은 그게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이 10년간 인기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럼 이 KDA를 보시면은 이게 12.5라는 5220 미쳤지 5220 12.5라는 KDA를 기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팀내 2위? 몇 년째 아이언이냐고 물어보긴 합니다 브론즈였습니다 브론즈였고 근데 저 피즈랑 제 피즈랑 미드빵하면 이길걸요? 우재씨가? 저 피즈 진짜 완전 상패급인데? 아 제가 근데 브론즈잖아요 브론즈였잖아요 원래? 다시 아이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또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이언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이언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그러네 왜 안해 아이언으로 돌아왔는데 왜 안하냐고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쉬어 못 쉬어 못 쉬어 못 쉬어 아이언은 못 쉬죠 아이언은 쉬면 안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쉬어 아 재밌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응 피즈 한번 아 제가 피즈 보여드려요? 보여주실 누구한테 한번 하시고 피할 수 없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 이쪽에 있죠 큰 거 옵니다 이따 던져라 한 권 다단별 은흠흥흥흥 은흥흥 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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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을 딱 잡으니까 아까 시청자분들 수랑 데뷔해서 한 5천명이 빠지시네요? 남아있는 게 기적이죠 사실 그 마크 어? 아 그 치마에 치마에 글이 올라왔어요 물어봐 주우제가 우원박보다 롤 잘하는 듯이라고 어? 전체 글 눌러서 봤는데 어? 그리고 이상하다? 왜 우재님 롤 보니까 랭겜 욕구가 끌어오르지? 뭐 이렇게 어? 그 말이 뭐야? 만만해 보인다는 거야? 잘해서 나도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쟤보다 잘할 것 같은데 라는 그 내가 나서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쓴 거긴 하지만 뭐 다르게 해석하면 또 화려한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재님 매니저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재님 매니저분 봤는데 그럴뿐 아닙니다 굉장히 착하십니다 쓸쓸한 경기장 강철 심장 치는 그 노래가 좀 타격이 컸습니다 어떤가요? 그 아이언 리거 노래 왜요? 그게 자꾸 나를 이렇게 되짚어 보게 만들더라고요 아이언 리거 아이언 리거 아이언 리거 우원박? 지금 우원박 못한대요? 아 이동중인가요? 어머니 우재님 매니저분 그러지 마세요 우원박 님 있으신거였네요 근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원박님이 저보다 압도적이면 사실 제가 뭐 아무리 뭐 몇 개월 만에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압도적으로 우원박이 훨씬 더 잘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원래 안 해야 되거든요 주우제대 우원박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글 자체가 없어야 돼 근데 이게 그게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참 생각을 뭐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아 우원박 님이 저보다 잘하시죠 얼마나 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태도 차이라고 얼마나 바쁘신데도 그 와중에 어 틈을 내가지고 롤을 계속 하시는 거라 저는 그냥 놔버리는 거라 근데 당연히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이제 잘하시죠 잘하는데 왜 언급이 되냐 이거야 왜 언급이 될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 나는 태도도 불량하고 실력도 모자라고 근데 당연히 너무 당연히 원박 님이 저보다 압도적으로 잘하시죠 이거 불은 뭐로 가죠 여러분들 불은 피즈불은 연관가요 비스킷 비스킷에 이거 우통 그리고 하나는 공속 제드 제드면 나 힘든 거 아닌가 cm을 찍고 부패 스타트 cm을 줬나 자 이거 보세요 cc가 거의 없죠 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법사에 그 뭐지 그 쿨감드는 거 그거 가면 됩니다 여기 내 람머스가 얘네 상대했으면 쟤네 그냥 거의 씹혔다 그치 왜냐면 버기뚜 근데 남머스가 물기 힘든데 얘네들은 쟤네야 그런가 샷코텔은 뭐냐면 샷코는 전멸이 비중이 좀 적으니까 마스터위가 되겠다 중반부터는 마스터위로 전직을 하겠다 무서운 상어가 먹이를 노린다 피즈란 무엇이냐 무서운 상어가 먹이를 노린다 안 무셔 탑은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선포했습니다 이렐리아가 탑은 둘 중 오늘 하나 죽어 그것이 탑이니까 여기 브론지인가요? 이 티어? 여기는 브론지죠 여기도 바닥이네요 헤엄쳐갈까나? 채팅이 바닥이야 가줘야되나? 샷코 박스안 깔고 보여? 샷코 박스안 깔고 보여? 샷코 박스안 깔고 보여? 샷코 박스안 깔고 보여? 상쾌 여기 뭐? 창손 뭐지? 피자 샷코 박스안 깔고 보여? 샷코 박스안 깔고 보여? 그 노래 가사가 뭐라고요? 어 샤코가 먹어준다 바람을 가르는 쓸쓸한 경기장 강철 심장 꼬동치는 미래 영웅들 나 조졌는데? 어쩌죠? 사려? 아이언 리그 캐릭터 예뻤는데 어디서 왔는데 사려 사려 사리면 돼 복구대요 복구대 사고야 사고 아 안 아프죠?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그만해 안무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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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13개 나쁘지 않아요 크 아리 라 아 아 아 부들 아 아 칼대가 없네 아 und 씨발 싸워받친다 좋네 아 템이 이 정도 차이 났는데 이 정도다? 끝났지 어? 좋은 소식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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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가 후반부에 힘이 빠지는 챔퍼 아닌가요? 후반부에 세지죠? 더 세져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조짐 사실 안 세집니다 잡고 8분인데 미니언이 39개가 흠 저.. 정글보다 작은거 아닌가요? 아니 조지긴 했어 피즈가.. 미니언을 말 못 먹어서 피즈가 좀 꾸져요 아니 야위인거 같은데 피즈.. 미니언 먹기 좋지 않나?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호겁초 실패 오, 1호 씹기 피로 도망가고 잘 피했죠? 제드는 지금 답답할거에요 초반에 분명히 찌발른 느낌이었는데 아직 1킬 밖에 못했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에 굉장히 쫓기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쯤되면 아마 급하게 플레이를 할수도 있는데요 잘 씹어주고 먹어주고 아 도망가 아 아이고 저런 오케이 이득이죠? 제드가 아이언 한 3정도 되나보다 제드가 아이언 3이야 자 그사이에 이득파주고 아이언 리거 템을 따라오게 해줬죠? 아 up 아 아 아 아 아 아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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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아씨 궁을 맞췄어야 되는데 흡 흡 흡 흡 띨 괜찮습니다!! 흡 흡 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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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식사 메뉴를 좀 봐도 될까요? 아... 그 햄버거... 네? 아... 그니까 버렸대요 그... 상디에 치킨 도시락이 있어요 고거 오늘 먹방이 도담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갈거지로 적이 합살중입니다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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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갈고리가 거의 채팅창만큼 찍히죠 궁을 못맞췄어 살게 없네 주우제 람머스가 잘한다 1번 침착하네 피지가 잘한다 2번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일로 만리장선 쌓이겠는데? 피지는 좀 못해 아이언 리거 온다 온다 과일 스파 Omar 그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ㄷㄷ 으아아아 와아씨 미친거 아냐? 와아 구즌다 이새끼 아씨가 살 게 없어, 먹은 게 없어 사실 저 궁을 어떻게 맞추지? Q로 해서 맞춰야 되나? 방향을 잘 잡아서 맞춰야죠 아니 제가 홍길동처럼 바꾸니까 안 가, 저런 거 앗 잘한다 가자, 가자 와...C 혹시 방금 적들을 이렇게 긁었나요? 아, 좀 긁어졌어요. 등 좀! 아, 간지럽다고 했나? 봐줘잉, 이런 느낌으로 아이씨 아이씨 좀 기다려보세요. 이쪽이 지금 생각보다 실수를 못 먹었습니다. 티어가 낮아가지고 충분히 복구가 됩니다. 아 아 그... 지금 같은 상황에 이 정도면 조박대전에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참전입니다. 아니 거기 끼기도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네 음... 아, 놀랍게도 그... 참전하실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가 좀 켜주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리 편, 우리 편 모임 한 번 해보죠 특히, 왜냐면 딜들 다 이런 딜들이라 오오 이렐리아 아 방금 쳐도 느낌 있었죠? 이레리 아 저도 좀 약하네 아 방금 이렐리아 아름다운 구독 안좋았어 구독 안좋았어 근데 전 골로 들어갔으면 살지 않았을까 동료 다음판 즐겁게 할 수 있게 저주라는데 다음에 또 보셔서 기다려봐 한판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보자가 저주라는 형이 있네요 피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피자 피스 피스 피자나 피자나 먹쥬라고 피자도 피자도 먹고 피치도 먹고 네 자 이번엔 진짜 보여주겠습니다 좀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리그오브레전드 어 어 에러가 일단 캐머를 받고 컴퓨터가 컴퓨터가 거부를 하네 WM 드럼님 누구지? 고 피지 침투 아 그래도 브론즈 1이네요 되게 높네 저는 사실 피지 숙련도가 좀 떨어져요 사실 근데 이 떨어지는 피지 실력으로 브론즈 1이라는 좀 거대한 리그에서 이렇게 좀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오늘도 아이언 리거였다면 그래도 진짜 피지는 아이언 맞긴 해요 근데 이게 그 브론즈 리거와의 괴리? 약간 주변인? 몸은 컸는데 마음은 아직 성장기인 어린아이인 성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부 1이면 거의 실버랑 진베 없고 어떻게 보면 실버 4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브론즈 1이 1의 보공이 3의 보공보다 더 세다는 것처럼 브론즈 4가 실버 뱀의 머리가 용의 꼬리보다 실버 4보다 브론즈 1이 더 세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럼 아이언 2가 브론즈 1보다 세다는 얘기는 없나요? 아이언 2가 브론즈 1보다 세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절대 없죠 오늘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피즈로 한번 딱 보여드리고 음 샤라웃 하겠습니다 샤라웃 시키겠습니다 샤라웃 샤라웃 샤라웃이 뭐지? 샤라웃은 그 누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상식에서 아 리스펫 리스펫 리스펫이 아니라 시상식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이게 할 때 도움 주신 분들 이렇게 아니면 이 사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샤라웃 샤라웃 시키겠습니다 샤라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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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헤아려지죠. 망하고 뭔가 인격적 모독을 심하게 당했을 때 좀 접고 싶은거지. 뭐 인격적 모독을 당한 건 아니니까. 방금 파는 팀이 다 망해서 욕을 별로 안 먹었다. 직발경은, 직발경은 다참음. 힘껏 던져라. 맘껏 달려라. 멋진 경기를 위해서. 폭풍처럼. 휘몰아쳐라. 아이언 리그어. 배는 제드합니다. 아니 샷코가. 배는 제드합니다가. 배는 제드합니다가 귀에 꽂히네. 샷코가 갱형 샷코가 아니야. 음. 좀 이제. 좀 이리저리 나대줘야 되는데. 제드 밴. 샷코가 진짜 미드갱하기가 너무 좋거든 사실. 그치? 아 나 첫. 첫픽인데. 피지 첫픽하면 안되는데. 유정하는 주의. 이재하. 라는 유정하는 주의. 이재하. 이재하. 패스. 쟤도 배냈다. 상대가. 은하니 화장지 좀. 다시 한입. 안무셍. 백스인데? 백스 스킬이 뭐죠? 그 공포가 스킬 맞추면 돈 그 생기는게 쿨마다 생기는거에요? 아 진짜 사리고 해볼께요 진짜 나 사리고 해볼께요 너랑새 바꾸러 아 나 대충 알아 날라가기랑 우웅해서 터지는 기랑 텔 들까? 차라리 조터지다가 텔로 와야될거 같은데 이런거 선생님이 말했죠 케인도 시간이 필요하고 피지도 시간이 필요해 이러면은 좀 힘들다 내가 이동기 쓰면 백스 평타에 추가 데미지 쓴 나 이동기가 두갠데? 마지막alf 우리 대화가 부족해 나 진짜 살인에서 해볼게 진짜 믿어줬어요 할말이 있으면 더 놓고 말해봐 사려 여기 사리다가 2로 먹으라고 했어 저 공포가 걸려있지 아래 꽉 차있지 맥스네요 맥스 나 경험치도 못먹었네 아까 족밥들이 클릭 많이 한다고 아니아니 난 다 한다고 했어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자 여기 할게 잘 먹나서 아 아 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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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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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에 자석이 달려있나요? 창이 계속 달라붙나? 자석에? 아 이게 2를 쓰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치? 그니까 2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2를 옆으로 써 앞으로 이걸 쓸 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2는 보통 도망가기용 아니에요? 아 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니 2가 데미지가 세거든 옛날에 영화에도 나오는 건데 만원 내면은 개 처맞아주는 알바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 나 이제 파악했어 만약에 다음판 하면 벤은 뭐예요? 백스가 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다른 라인에 부탁을 좀 드려야 되네요 제드 좀 벤 해달라고 제드도 해야되고 어디갔지? 할래? 저 템이 템이 없지 쟤? 집에 안갔네 계속 집에 안갔네? 계속 아 근데 딜교가 좋은데 딜교가 지금 좋은 타이밍인데 너무 짧네 자 가겠다 오 오 랩은 비슷하 CS 몇 개 차이나요? 차이는 10개 차이나 10개 차이나고 2킬 차이나죠 5 10개 차이나 지구 층 장 1 3 4 5 5 5 7 5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궁을 못맞췄어 잘한대요 그래도? 휴로 들어가서 궁 써야되나? 수고하자 쥐고? 원래 피즈가 딜이 안나오나? 나오는데 망했어 이를 못맞춰서 이를 못맞춰서 아 방금 투표했어요? 아 아 야구에서 데드볼이 점수를 쳐준다면 지금 콜드게임이다 아냐아냐 아직 할마냐 한 번만 먹으면 돼 루시안이 10킬 우환방님 루시안 하시던데 루시안이 10킬 오 왔어? 투하 근데 얘 렉쳐 먹었네 먹어선 안될 먹어선 안데레한테 좋네 스킬을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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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엔 11,000엔 14,000엔 10,000엔 10,000엔 Main 아 뭐 다 피했죠? 역전 역전해요? 내가 좋은 점이 지금 옆에서 다 봤어 나의 활약을 아 제가 정글 때문에 말렸구나 내가 사연이 있는 애구나 할 수가 있죠 아 배고픈데? 그거 먹어요 버렸잖아요 아 버렸어 아까 햄버거를 다 못 먹은 이유가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간 기름져 그 자꾸 채팅창에 나오는 얘기인데 E는 이제 너무 막 쓰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리코 끝났어 루덴 나왔죠? 제가 루시안 누르면 끝납니다 제가 이거 진짜로 내가 루시안 누르면 끝이야 아론이 없어 아직 여기서 궁 한번 노려봐야죠 그쵸? 어 어 일단 이거 벗고 아 아 이제 E 싸다 E 싸다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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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을 못 쓸 수 있죠 뭐 못 쓸 수 있죠 뭐 못 쓸 수 있죠 아니 원딜 물기가 조금 가기 안 좋았는데 궁을 썼으면 이겼을 것 같아 방금 환타는? 음 아쉽다 아쉽게 됐다 하지만 희망을 봤다 그 채팅창에 자꾸 E로 진입하지 말라고 아 근데 채팅창은 두 개가 있어 E로 진입해라 E로 진입하지 마라 이게 상황마다 달라서 어떤 분이 또 E로 진입하라 음 왜냐면 E가 빨리 도니까 그냥 E가 5초 잖아요 그냥 진입하라 누가 E로 진입해? F로 진입해라 어 anter는 F로 F로 A로 진입하라 그리고 1000개 올려 100개 내려 F로 아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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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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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은 진짜 좋아하는데 아.. 나 롤 계속할 필요 없었구나 그동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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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d 에허 아.. 안하길 잘했다 하.. 아휴.. Q로 들어가면서 써야겠다 에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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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니 피지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니 18킬 아 근데 뭐 루시안도 잘했는데 그 말은? 그 말은 뭐야? 루시안만 잡으면 이길 수 있어 오히려 이게 좋긴 해 진짜 피지가 어려운 것 같아 몰아먹는게 사실 좋긴 해 사실은 한 명이 몰아먹는게 우리 입장에선 좋아 이제 그거를 루시안만 잡으면 되는데 잡을 수 있는 상황일때 하는 얘기고 이제 저런거 가주지마 아니 루시안 내가 아까 스치니까 그 딸피 되던데 2로 진입하든 해가지고 궁만 맞추면은 잡을 수 있어 5점 4점 4점 5점 10점 Jet 10점 5점 6점 6점 5점 오우 징킬쓰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일단 미쳤구 밀고 가야죠 밀고 가야죠 이제 백스 싱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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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한쯤 있거든여? 무서운 상어가 먹이를 노린다 그림 한 번 만들어보자 얘들아 그림 한 번 만들어보지 말자 아니 궁을 쓰면 앞에 가로막히잖아 친구들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판으로 그리는 그림이랄까? 많이 줄었어 하지만 잡아주고 빠져주고 이이이이이이이 우리 해주고 궁극기 씹어주고 조냐 가주고 아래 막아주고 용 생기고 ㄷㄷ 아쉽게 됐어 존야가 있었네 공포 걸렸어 아씨 아까 이를 안쓰고 옆으로 돌아갔어 근데 여기 원래 못넘나? 못넘어요 여기? 모르셔잖아요? 여기 안쓰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 남아가지고 아쉽겠다 근데 아직 괜찮아 나머지 다 못먹고 루시안만 먹었어 아니 근데 진짜로 욕이다 무서운 상어가 먹일 어렵다 내가 볼 때는 루시안 더이상은 못커 그죠? 저정도 컸습니다 음 자 아니 한 번 더 클 수 있어 한 번 먹는데? 음 아 뭘로 죽는거야? 뭐? 아니 궁을 루시안한테 쓰라며 근데 왜 들어가서 궁을 써요? 아 루시안한테 쓰라고 해서 뒤에 있잖아 루시안이 궁을 궁 멀리서 던질 수 있지 않나? 아니 자꾸 탱커한테 맞춘다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그니까 멀리서 쓸 수 있는데 앞에 걸리면 상어가 멈추잖아요 이야 경기 내용 좋은데? 아 근데 다음판 한번만! 다음판을 하면 이거 괜찮다! 사실 진짜 경기 내용 좋거든요 네 잠깐 졸았어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게임이 뭔가 그러면 혹시 뭐 하나 시키... 하나 시켜 하나 시켜 아니 밖에도 하나 시켜달라고 그래 진짜 갑니다 어? 직발경 왔네? 아하하하 그... 어떤... 직발경님 오셨어요? 아 진짜 영혼의 뇨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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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하나 시켜드릴게요 아니 뭐... 정해야죠 근데 얼추 정해야죠 얼추 상관없어 상관없어 따라 오... 튀김 쪽갈비 맛있겠는데요? 응 좋아 튀김 쪽갈비라는게 있는데 맛있겠는데 응 그거 이런거 아... 빡 돌아 흠 허니... 허니갈릭에 고추간장? 반반? 그래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매직박 형님이 밖에 얘기하러 제가 시킬게 그냥 3개월 걸린다고? 직박이 형님 그... 피즈... 그... 밴 해버리시면 되는데 피즈를 밴 그럼 새로운거 못 배워? 흠 나... 나가서 시켜달라 그래 아 저기 얘기에요? 응 흠 흠 근데 안하다가 다시드 피즈 연습을 할거면 지금부터 해서 8월부터 할 수 있는게 낫지 않나? 그건 맞잖아 어차피 할거면 계속 안하다가 결국 나중에 피즈 하고싶을 때 그때는 더 늦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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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져요 피져요 아 아까 좀 약간 느낌 있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아니 느낌은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존에를 차라리 그냥 극길템을 사 아니면 부여왕같은거 존에를 못쓰잖아 부여왕 그거 한번 막아주거든 스킨 공포걸려서 아 공포걸려서 아 난 그것도 못봤는데 공포가 길어 공포.. 누가 공포했지? 백스 아.. 백스 백스 루시아는 좀.. 백스 제가 이거 미드 봐드릴게요 오늘 좀 배워왔거든요 정글 이름 쌤쌤이죠? 형도 안 익숙하고 하니까 쌤쌤이죠? 저는 뭐 익숙한거 자르반 46세 이런걸로 하려고 했는데 새로 배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새로 배운걸로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숙련도 나.. 이거는 별로 많이 안 해보셨네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숙련도가 숙련도 있는걸로 해야 가르쳐줄 수 있다 자기는 공식을 가르쳐줄건데 숙련도가 공식을 소화 못하면 의미가 밴하시면 되는데 잘하는거 위주로 모른척하고 잘못 누른 피즈를 밴하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아 피즈를 밴 천벙 천벙 역시 우채쿤이 아이디어가 좋아 스마트 스마트 아시죠? 바텀이 좀 터졌어요 이거 미드 정글이 한번 캐리해보죠 미드 정글 해야돼 어쩔수가 없어 이거 우리가 캐리안하면 못올라가 맞아 맞아 근데 피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궁이 우르곳 궁처럼 그냥 뭐야 미스하면 그냥 날리는거임? 땅바닥에 붙어요 땅바닥에 붙어요 난이도가 있네 피즈가 먹가가 아니네? 나는 그 논타겟인줄 몰랐어 근데 멀리 던지면 던질수록 데미지랑 범위가 넓어져요 못맞추면 0이잖아 그 대신 땅 괜찮은데다 쓰면 못맞춰도 거기로 안가니까 이제 좀 약간 진영 붕괴? 아 죄송 이거 제가 원딜로 해가지고 잘 안잡혔나봐요 미드 서포트 다시한번만 정글로 하면 바로잡혀거든요 제가 미드로 했었네요 자 피즈각이다 피즈각이다 어? 피즈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중이죠? 시청자분들한테 그것만 물어봐주세요 피즈랑 잘 어울릴만한 정글 추천 란마스 란마스요? 네 자르반 브라운 브리온 뭐 이렇게 했어요 또 뭐하시죠? 마오카이 란마스 정글이 브라운 자르반도 괜찮아요? 아 자르반 괜찮다 왜 괜찮지? 궁에다가 뭐 호응할 수 있어서 묶어놓으면 거기다 제가 궁 쓰면 돼요 어? 우리 어떡하지 저거? 징크스 골라놨는데 징크스 밴 됐는데 저 1번 친구 화날 것 같아 저거 제드면은 어렵지 않아요? 제드면 마오카이가 낫나? 아니면 자르반이 낫나? 놀랍게도 제드 제드 카운터가 피즈래요 어? 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이기지? 제드를? 제드가 그거 이거 써서 샥 날릴 때 2로 뺀 다음에 들어가서 패야되나? 스킬 날릴 때? 6렙까지는 피즈는 보통 그 약간 버텨야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니까 Q를 Q를 쓸 때 내 2로 빼면서 들어가면서 싸워야되나? 스킬로 피하죠? 무빙으로? 근데 무빙으로는 못 피하는데? 근데 거기 스튜디오 듀오는 안되나요? 세팅이? 여기는 안돼요 이사가는데에다가 좀 툭 사용하기 에이 툭 툭 스킬로 피 스킬로 피 스킬로 피 뭐야 야스오? 탑야스오겠지? 스킬로 피 스킬로 피 미드 베이거인가? 뭐야 이거 제드 정글같은데? 원딜 야스오같은데? 아니면 베이가 원딜 라칸 서포트 타볼라프, 미드 야스오, 제드 정글 야스오? 야스오네? 제드 정글 제드 정글...알아요? 제드 정글이요? 람모스한테 뒤지죠 우리 이즈리얼이 좀 하는 분이네요 26승 13패 그리고 피즈님 5승 13패 21승을 더 싸웠어요. 저쪽 이즈리얼은 우리 피즈보다 13패를 같은 13패를 하는 동안 21승을 더 쌓아 올렸어요 직박형님, 우리 피즈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팀 피즈 저는...저희 팀 피즈 남의 피즈입니다. 남의 피즈 왜냐면 쟤네편이기 때문에 우리 피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뭔가 상대도 점화 자강두천이다 상대가 좀 성적을 좋아 보여 제가 남의 피즈 미 Roll 미 Roll 미 Roll 미 Roll 미 Roll 미 Roll 제드는 칼부 시작할까? 우트는 응? 거기 있네요? 바텀? 쌓는다 나칸도 있고 베이가 엄청 쌓았는데? 채팅창 그거 아시죠? 제드, 정글은 다 부캐라는 거 아 그러게, 정글 제드 잘 안하긴 하거든요 아이디 돈 끌어오네 스케치북 같은 거 없나? 우리원들 뭐하냐세요? 어, 담배 피우고 왔네요 괴도님이랑 붙네요 미드? 아 1회비네 나 왜 이러면 안되지? 아, 뒤에 있구나 근접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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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Striima 아이씨 대한민 ajud 아이씨 너무 레전민 하나 당연히 야스오가 잘 맞추는 건가? 여기 봐줘 네, 가요 아씨 어? 뭐야? 자르반이 죽었네? 아니 이거 아니 쟤가 모델이 그냥 빠져있어 이거 같이 깠으면 그냥 잡았는데 오 모델 한마리 잡고 왔다 모카 아 우리 아래쪽에 있었어? 람머스 1 자르반 2 흠 피즈 3 투표해주세요 압도적인데? 뭐, 뭔 투표 에? 아니, 아니 네 휴업 아 특별한 객이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피젤을 선택하고 고집하는 이유 아 고집이라는 표현은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죽었어 뿌기몬처럼 생겨서 좋아하나? 특별한 뭐 왜 왜 왜 지지? 계기가 있나? 야수 육넵이다 2킬 먹어서? 아 신발인데? 야수 육넵이에요? 응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아 헛라인 다 그냥 아 자 이제 보여줍니다 쯧 쯧 쯧 쯧 쯧 개 엄청 잘하잖아요 그 아래아래? 전기 쓰는 쥐새끼 케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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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 케넨도 귀여운데? 케넨하지? 케넨 잘하는데 케넨 아 오케이 제드다 제드 뒤에 제드 욕먹어요 ativa 케넨 가자 siis 어 오오오 얘 C가 온다고? 아이고 C일수가 있어서 못했어 자 야스오 내려가 근데 이거 전령까지 이을 것 같거든 네 해야 될지도 오 굿 음 나이스 미쳤고 아 이게 피지구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에 2시간만에 처음보네 이게 피지였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헬 있나요? 없어요 껍데기 좀 많이 까지는데 그럼 한번 커버해 주시죠 야 마너 없거든? 그거 마너 그거 마너 아니에요 그냥 차는 거에요 기력? 기력이에요? 차면은 돌풍 쓸 수 있어 안 차면은? 안 차면 돌풍 아 돌풍이 아니고 그 뭐더라? 실드 실드 직발이 형님이 조밥대전 개최자시죠? 자 한번 해볼라구 박.. 근데 그 박정민 배우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제가 일만 하는거지 사실 박정민 배우님이 되게 하고 싶어 아 어? 야스워드 죽었네? 왜 죽었어 야스워드는? 잡아라 잡아라 볼령을 못 가네 아 비슷하지? 왜 비슷하죠? 그것은 그것은 롤이 팀 게임이라는 것에 이제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부분 하지만 이번 판은 피조로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2킬이나 했다 아 아 어쩜 좋지? 흠흠 어쩜 가는듯이 흠흠 굿! 굿! 잡았 잡 잡 지붕 나이스 이런겁니다 이게 피지지 빌드재드 아 안돼 안돼 가지마세 아 제드가 부캐 너무 잘하는데? 제드 정글은 부캐라는 말이 많네 너무 잘해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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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점화 뱀? 궁점화? 이 지리어로 온다 피의자 오케이 자 이제 보여드립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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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뭔가 보여드립니다 아우쉐 뭔가 보여줘 전장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라까락 끼리까락 고민했어요 이거 국을 써야되나 씨바 쟤들 미친놈 왜 1인다이브를 해 아 미친놈이야 이거 근데 왜 안날라오지 오라까락 끼리까락 아니 1인다이브를 해 바토네 올라프가야겠다 저도 뭔가 해야겠네요 몸가고 있을텐데 아 빨리 빨리 씨네 흠흠흠 흠흠 빅빅스테이저 흠흠흠 온다 간다 하늘 중 올라프부터 야쑤 앗 안티티티티티 프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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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해져 안티프레즈 피즈 죽을수록 더 강해져 안티티티티티티 흡 tutti 찜책맨님 네 항목 누르셨어요? 아 예 눌렀어요 저희 둘이 눌렀나봐요 어 미드 아 그러니까 제드가 저게 말이 되냐는거야 타워 두개를 밀치고 네 들어가서 탁탁하고 점화 걸고 빠지면 한참 이따 이즈리얼이 2초 후에 죽는게 저게 말이 되냐는거죠 말이 안되죠 보여줄까요? 그러면 안되죠 타워 두개를 다이브를 건너서 그림 한번 만들어보죠 쭉 돌아서 탑으로 갔거든요 쟤네들 야스오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쭉 가죠 가운데 가운데 베이가 베이가 어 걸렸다 베이가 베이가 죽었다 저거는 걸렸으면 뒤져있죠 위를 가는 중 어 그걸로 그걸로 한번 이거 터트려볼까요? 베이프가 베이프가 ... 아 괜찮아 좋았어 싯도 좋았어 아 저 혼미해요 과호흡 와요 과 헛호흡 아 나쁘지 않았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우리 비즈 밖을 못 나가네? 네 여기 정글 너무 먹고 줘봐 쟤 봐라? 말이 안 돼 저렇게 한 다음에 죽이는 게 저게 말이 안 되잖아 빠져나가고 3초 후에 죽을 만큼만 딜을 하고 나가는 거야 아 그거 원래 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 원래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내가 볼 때 저거 원래 쟤 그렇게 하는데 묵해 개새끼 나 원래 가자 이제 올라프라도 한 번 가자 병원아 위에 여기 가자 이거 보여? 네 갈게요 가는 중 올라프 한 번 나칸 툴 내려가? 어 나이스 아 뭐야 툴 내려가? 어 나이스 이 툴을 왜 써 툴 저렇게 하면 저게 뭐해 죽는 거야 마지막에 왜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은 그럼 300정도 있는데 왜 죽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궁을 쓰잖아요 그래서 궁이 걸리면 그림자가 하나 남고 데미지를 줘요 그때 그 궁을 쓴 다음부터 몇 초 동안 줬던 데미지를 만큼 그 퍼센테이지로 줘요 더 추가로 그 궁 쓰고 그 타겟이 된 타겟한테? 네 그래서 궁을 썼을 때 막 스턴 같은 걸로 딜 못하게 하면 궁 딜이 거의 안들어요 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반만 피가 1000이면 501 데미지만 주고 나가면은 죽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몇 퍼센트로 더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인지 뭐 몇 퍼센트인지는 나 죄두궁을 몰라 맨날 하나의 글쓰고 수비할 때 막 수비할 때 세 명 모이면 그거 죄두궁이라고 그건 말이지 뭐야 이 새끼 이거 아 개빡도라 진짜 아 근데 손님 와가지고 더이상 안 안되겠어요 내가 원래 손 화나서 그런거 아니죠? 아 개야 개 암하더라 아니 그래도 손님 계시니까 좀 맛있는거 사드리고 진정하고 나중에 좀 이따 오세요 밤에 수련해야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거야 이거는 안되겠습니다 강한 정신력 들겠습니다 제가 좀 수련을 해서 올게요 근데 수련을 여기 강동구라고 강등을 해주나? 강등구 강등구 수련을 강등구 형처럼 피지 전용 피지 전용 계정을 하나 봐야될까 그쵸 그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좀 그 채팅으로부터도 하고싶은 말도 할 수 있고 알려진 계정으로는 반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직박님 직박 형님 제가 그때 제안 주셨을 때 롤을 몇 달을 쉬어서 쉬어가지고 좀 약간 망설이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었는데 오늘 하고보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어떻게 좀 맞으면 직박이 형 직박이 형 자르반 날짜는 날짜는 나온 걸걸요 5월 13일인가 토요일이에요 아무튼 밤에 5월 13일이요? 네 아마 토요일날 밤 9시나 10시쯤에 시작할 거라서 아 어차피 저기 밤 9시 해 지고 하는 거죠? 그쵸 그쵸 퇴근하고 한화하고 끝나고 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있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인원 모아가지고 제 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맛있는 거 좀 영양 보충하시고 예예예 잘 놀다 가시고 나중에 또 한번 놀죠 연습은 저는 따로 막 패관 수령 같은 건 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하는 게 더 매력 예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 의미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한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맹수 주도 아칼리 나 아칼리 같은 거 하고 싶다는 거야 약간 유리몸 저기 순간이동을 좋아하는구나 유리몸이면서 내 스킬로 상대방 스킬을 씹으면서 이기적인 딜교 나만 때리고 넌 넌 맞기만 해 동해번쩍 서해번쩍 스타일 그러니까 우직한 스타일보다 약간 노틸러스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나 3 맞고 나 6 때려 약간 그 정도까지는 돼 근데 나 0으로 맞는 건 안 돼 근데 아칼리 같은 건 나 나 10 때리고 0 맞을 수 있어 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요런 거 나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이런 거 당장은 미안한데 당장은 진짜 손이 안 돼 늙기 전에 했으면 그래도 상대방 스킬 씹으면서 하면서 뚱뚱이가 있어요 마오카이 아 마오카이도 많이 했죠 저는 상대방 스킬 씹으면서 이기적인 딜교 할 수 있는데 뚱뚱이 마오카이는 밀어버리면 되니까 크시한테는 별로 왜냐면은 크시한테는 인간형이라서 별로 졸라 따져 하하하 졸라 따져 진짜 저는 주로 이제 동물만 합니다 동물 나도 난 동물이 멋있어 동물만 해요 약간 나르 같은 거 나르 같은 거 좀 간지나는 듯 저 시계 풀어도 돼요? 사실상 아까 그 모래주머니 차고 한 느낌이거든요 이 시계 때문에 트위스티드 페이트 간지나고 피지컬 안 탔네 진짜 멋없어 트위스티드 페이트 그냥 라인에 스킬 찌끄려가지고 한 다음에 머리로 머리로 운영해서 굴려가지고 다 조지는 거잖아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렵고 한타할 때 그냥 쭉쭉쭉 날리고 트패는 그냥 롤을 잘해야 돼 그게 섹시한데 그니까 그게 어렵지 요즘에 트패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 하는 거 아무도 못 봤어 볼베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볼베 뭐예요? 이거 눌러 아니 이거 왼쪽에 생겼어 위에 탑표시 있죠 탑표시 3개 중인 거 골라 뭐 해야 돼? 아무거나 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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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님 요즘에 너 트패하세요? 도파님이 내 피지 보면 무슨 말 할까? 도파님이 내 피지 보면 도파님이 내 피지 보면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누르세요 어 거기서 고를 수 없어 도파님 피지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은 도파님은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고 타당하고 효율적이고 다 그렇게 돼야 하잖아 왜냐면 다 연구하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프로들도 배우고 하잖아요 어?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근거이시 자기가 계속 연구해서 막 막 뭐 연습해서 찾아가지고 하시잖아요 다 하나하나 스킬이 왜 이걸 써야되고 뭘 써야되고 뭘 올려야되고 무슨 템을 가야되고 그런 분이 나의 플레이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거냐 이거지 모든 Q, W, E, R 소환사 스펠 D, F 이동, 무빙 템 사기 모든 게 다 근거가 없는데 아 아 늙기 싫다 생각하는데 아 볼베는 근데 아 근데 피지를 잘하면 제법 싫단 말이야 미리 까는게 아니고 볼베는 그 람머스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아 이제 볼베? 아 아 라인저한테 어 가렌이네 몇 분 정도 이거 좀 봐야되요 이게 가렌이면 까는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얘기해 주는거야 팩트를 오 피지 나왔다 정글 피지 피지 나왔네 젓네 아 맞아요 저 근접해를 못하는데 유리 근접해는 최악으로 못해요 아 젓다 이거 유리몸 근접해 근데 아까 하고싶다고 한 것들이 다 유리몸 근접해들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거야 그니까 왜 유리몸이겠어 조건만 맞으면 이기적으로 나만 패일 수 있거든 근데 이 게임이 뭐에요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죠 근데 하고싶은거랑 못하는거랑 뭐 네 지긋지긋해 노틸 노틸 레오나 알리스타 아 멋있는데 이거 이거 투명이라서 더 멋있네 멋있네 그냥 계속 맨날 이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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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 방패 가야되네 아 아 어 거기있다 괄이 저기 가운데 부시에 있다 여기 핑 찍어줘 핑 찍어줘 상대방 평타 세 방 때리고 가렌 정글을 상대방의 판테오 원챔이라는데 아 나 판테오 날까 판테오 나 대충 스킬 아는데 후반에 너무 약해지지 않아요? 판테오는 초반에는 좀 땡기겠습니다 근데 피즈는 초반 중반 후반 다 약한데 초반에는 조금 땡겨서 하겠습니다 판테오는 좀 멋있어 근데 판테오는 저 용익이사 판테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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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딜도 가능한 좀 정직 스킬이 정직하긴 한데 이기적인 딜도 가능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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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그런데 그리고 또 tenho 오톈 어 음 네 아 아 아 점화 걸렸다. 실드, 실드 커서. 집 갔다 오세요. 집 갔다 와. 점화라서 집 갔다 오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텔 쓰면? 아, 피가. 아, 집 갔다. 오케이. 아, 씨. 개 세다. 저, 저 도란님 가니까 개 세다. 어, 마, 만화가 없는데?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빨리 밀어, 밀어. 아! 집 갔다. 라인 밀고 집 갔다. 아, 이거 라인 걸려. 안 걸려. 안 들어갔다. 안 박힌다. 뭐가요? 이거부터가? 총갑옷.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그 판금갑옷. 판금장화. 그러면 창창창 이거 다 10%씩 막힘. 길게 봐, 길게. 길게 봐. 길게 봐. 나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조급해 하지마. 길게 봐. 판테 형. 지금 CS 몇 개 먹어? 19개. 응.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봐. 길게 봐. 아, 이거? 진짜. 15g인데? 안 모셔. 나 속앤빵. 다시. 헤탕おっ. 오. 정말. 이게 좀.. 화면 전환 좀.. 어떡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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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전환 좀.. 아.. 오케이 갱킬 오오오오.. 괜찮다.. 계속 타워한테 피 맞으면서 타워둘다가 됐죠? 볼리비어 등장 전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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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그렇지.. 계속 가.. 쫓아가.. 아.. 됐어.. 이거 팍팍 밀어요 지금 강.. 그거라서.. 아.. 전멸.. 전환.. 전멸.. 다시.. 전멸.. 딩! 5번x3 어.. 분리 super.. 강해진거 궁극기 그렇지 꽝 찍었는데도 버티면서 패이커 주우제 보면서 나가 이랬는데 저는 저에요 왜 패이커라 그래요 서로 비교하지 맙시다 패이커님은 패이커님대로 장점이 있고 우주님은 우주님의 장점이 있어요 저는 접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와 이씨 와 와 아 18렙이네 상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8렙이네 아 18렙이네 저거 일단 하면 안돼 저거 일단 하면 안돼 피읍? 오케이 피읍 피읍 자 여기 툭히 하잖아 방어막 뒤로 가서 들어야 돼 방향 반대 미션 미션 스테이 미션 반태훈이.. 자ption 자 protocon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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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이거 계속 피읍이 돼가지고 이긴다. 골뱄에 맞딜 미쳤어요. 피치. 피치 왜 죽였지? 6렉 피치네. 피치 그냥 캐릭 자체가 꾸준 것 같아. 아 집에 안 가요? 피치. 그쵸 이거. 피치가 좀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마나 없으니까 막 오겠다. 아 뒤에 가라. 아 가고 나쁘지 않았어. 갈은 데려갔으니까 CS가 좀 다르네 지금 뭐 따로 어디서 접속했어요? 피지로? 아니요 제 피지 아닙니다. 다른 유저죠 같은 피지 동호회 동아리 두라인이 타네 두라인에 고이드 두개 두라인 두리안을 만들어 줄게 뒤져있다 한테운 새끼 그리고 쌍버 quelques erne 두라인 위기가 두라인 터 두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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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까지.. 이렇게 해서.. 세웨이도 날렸네.. 손톱깍기 소리가 난다고.. 손톱.. 손톱깍대가 놓쳤다고.. 손톱깍기 소리가.. 손톱깍기가.. 손톱깍기 소리가 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죽기 전에 화면 돌렸어요? 파워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와 가래 좀 이상해 오케 오케 좋았다 우와 우와 가래는 궁이 있었고 가래는 궁이 있었고 가랜이 CS 120개 먹음 120개 어떻게 먹었지? 와 가래 센데? 옆에서 계속 먹어 무서운 상어가 먹이를 노린다 허겁지겁 먹네 거짓들의 피버타임 쟤네 죽으면 죽어 그냥 별생각 없어 적을 치 흠 펀트는 어디갔지? 아따 견제해 주고 맞춰주고 점겋돼 한템 점겋돼 한템 점겋돼 이를 들어올 때 그냥 나한테 갑시다. 어차피 이렇게 박으니까. 오 피즈 더블킬 아니네 확실히. 더블킬. 첨벙 첨벙. 피즈 땡겨가지고. 첨벙 첨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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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아. 아. ㄷㄷ 이게.. 저 감정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거고? T 나는 잘 못해 저런거 T랑 Y 이런거 왜냐면 잘못 눌러서 아예 궁 써버려 그래서 아예 그냥 아예 할 생각도 안해 카이사 같이 있자 아 아 왜 이겼는데? 아 나 컨텐츠 나 컨텐츠 나 컨텐츠 죽인 다음에 전멸로 빠져버렸어 스킬 타피하고 카이사는 지금 아 이걸 아예 주시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스트림댁의 묘미죠 바텀이 택시 택시 어 오오 가련봐 쟤 쟤 그냥 답이 없어 그냥 막 들어가 쟤 쟤 CS 높은 것도 남의 라인 다 먹어서 하는거 같아 좋았다 이겼다 쿵쿵 쓰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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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도움도 안 받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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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잘 먹는다. 먹밥 미쳤다 약간 그.. 오오오오 오케 개패면 되거든요? 와 오케 정말 잘 썼다 저거 빠지면 한 것도 아니죠 오오 카사 피했어 천방 천방 하늘에서 저거 떨어지기 떨어지기 오케이 게이드 와 가렌 뭐야 딜이 저거 저거 좋다 푸하 푸하 선택 좋은 듯 아 가렌이 가렌이 막 하는데 너무 센데 가렌 막 타워도 다이브 계속 아칼리 이기셈 아 나이스 나이스 와 피했어 쟤는 그냥 뒤로 가지 왜 앞으로 방패하면서 앞으로 가 잘 피해 놓고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더 유혹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그래도 잘한다 오 왜 왜 왜 아우 씨바 깜짝이야 왜 왜 아니 가다가 마니까 자꾸 잘했어 잘했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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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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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진심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공속 탱 가면 한 두 배 세질 것 같아 진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그 CP는 평타가 다 들어가니까 공속 탱 가면 모모 그냥.. 그냥 귀가 없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다 때려 이거 이겼는데? 오 와칼리 잘해 스웨인 저거 어그로 꾸려가지고 저기 가는거 봐 스웨인 어그로 꾸려가지고 스웨인이 비벼 줬으면 이겼는데 아 볼밀 붙였고 밀고실까 응? 어 맞아 이거 밀어 한숨 다 죽었구나 out 라고 두는 스톱 쏟아 address 마방템을 좀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왜 마방템을 가지? 저쪽 다.. 너건데? 왜 마방템을 누가 간? 누가 있는데? 아.. 싸일라고 스웨이니에서? 마방템 하나 가면 좋.. 좋기나? 57이라서.. 저.. 지금.. 뱀어.. 이리완.. 한 번에.. 안 맞던.. 여기..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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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면 돼요? 지금 가는 거야 원래? 아 나도 아이언 아이언까지 가면 할 것 같은데 쟤는 왜 들어야? 와 잘 잘 시켰고요 아 나쁘지 않았어 아 풀 썼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풀 쓰려고 했는데 풀 안 쓴 게 잘 한 거라는데 그래요 그럼 쓰려고 했었어요? 아니요 템 되돌리고 과거에 돌가봄 먼저 가는 거 어떠냐? 그 저는 시킨 대로만 합니다 여기서 아 세 개 중에 객관식으로만 해요? 객관식으로만 이렇게 얘네는 안 컸기 때문에 쟤네 쪽으로는 안 컸는데 나도 그래 나도 세 개 중에 하나만 봐 약간 그 슬레이 더 스파이어 그 보상 카드 고르듯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슬더슬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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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터뜨려 터뜨려 마이 미쳤다 공이 안죽어 호흡이 너무 쎄 붙었다 어 아 이쯤 되면 피즈 트 반점 저 브랜드가 좀 하는 것 같아 브랜드 아까 개못했는데 모튼? 스킬 계속 맞추던데? 저거 봐 아 나 진짜 아 지배를 못가게 미친놈들이 피시방에 이런 아저씨들 한 명씩 있어 근데 중얼중얼하면서 진짜 개 열심히 하거든? 옆에 친구랑 야 너는 뭐하고 뭐하고 뭐하는데 게임 끝나면 팡 하면서 뜨는데 아이언 1 피시방에 부론즈사 막 뜨는 듯이 있어 진짜로 막 연구도 하고 계속 서로 얘기하면서 무슨 탱 가야 된다고 흐흐흐흐흫 뭐해 어이 좋아 좋아 악할림한 사람이네 이런 대사를 한다니까 그 아저씨들이 너무 누구만 사람이네 누구만 사람이고 누가 개못한다고 하고 게임이 비벼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순간이동이 있으니까 사람이 우리팀에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 나도 그러는데 이거를 게임할 때 내가 시야가 좁아지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안 웃긴데 남이 할 때 내가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개빡 도는데 머리에서 보니까 이게 침자식 빵 대신 고스트 입장이지 이해될 때 이런 거 바꿔서 전멸로 넘는다 죄송한데 지금 게임에 방해가 되거든요 침착매 했네 이건 좀 손을 좀 시게 넘어... 흐흐흐흐 흐흐흐흐 오케이 찬물 없이 오케이 바람이 영원 오 피즈 나보다 잘하는데 피즈 끝났다 끝났다 칼에 등을 등을 움직일 생각은 안해 등이 보여도 그냥 무눙하게 전이같이 흐흐흐흠 와.. 아 근데 잘한다. 잘해. 이게 한 4, 5개월만에 처음 하는 뭐 치고는 그래도 시원한 어떤 플레이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아칼림한 사람이네. 와 이건 1위야? 아 승급을 또 주셨네요. 한 두 판 하면 이거 브론즈 되겠는데? 아니 왜냐면 한 60점씩 줘요. 아 또 이거 투표를 참.. 두 판만 해봐. 누구야 썸? 집박이 형하고 듀오 한 번 해. 아이디 어디 나와요? 안 나오네. 말그러고. 형님 듀오 한 번 하시죠. 팝정글 듀오 한 번 해보시죠. 두 판 이기면 브론즈 된다고. 내장.. 내장할래? 아 근데 지금 이겨서 브론즈 되는 게 급한데? 브론즈가 급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여기 박정민하고 그런 사람이 뭔데? 그런 사람들. 직방이 형 오라고 그래. 직방으로. 아 지금 누구야? 저 지금 못 가요가 누구지? 아 준규구나. 저게 뭐야? 짧은 대본이라는 인기 그 웹 드라마 시리즈의 남준규 씨입니다. 남준규 씨. 또 말해 주셔야 돼요. 방송 나가고 있어서 대화 들어간다고. 지금 심투부 방송에 송출 중. 짧은 대본 화이팅. 남준규 화이팅.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저랑 게임 같이 하다. 직방이 형 할 때. 지구 하자고. 박정민 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 오면 저 펴려고? 브론즈 되는 거 봐야 돼. 우선 지금 방송 아직 진행 중이니. 그 저의 앨범 맛은 다음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방금판 있잖아요. 방금판. 네. 총평을 한 번 좀 해 주시죠. 총평. 아저씨가 완전 취했구만. 아저씨 취어. 방금판. 총평. 제가 그 볼리베어가 아직 오랜만에 해서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그. 저기 뭐야. 평캔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버벅거리는 그 순간들이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교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판테온이 키를 따더라도. 판테온이 약한 타이밍을 맞춰서. 쫓아가가지고. 또 다시 복수를 한다거나.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쫓아가는 모습이. 어. 되게. 예사롭지 않았다. 아이언 중 최강이었다. 그럼요. 아이언 1이니까. 아이언의 실력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아이언. 요렇게. 요렇게만 하면. 네. 두 판 이기면. 진짜. 브론즈 거든요. 볼베. 친피즈. 훨씬. 이제 볼베가 낫다는. 사실 요거는. 한번. 나중에 내전을 한번. 네. 탑에서 한번 볼래요? 탑피즈랑 볼베. 음. 음. 내전은 좀. 잔인해질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복귀전이라. 적응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볼베가 진짜. 피즈 살 싹. 따바르다. 그렇겠네. 아이고. 진짜 이거. 사무실 이사가면. 컴퓨터 두대놓고. 둘이 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듀오도 되잖아. 가시죠. 네. 큐. 가시죠. 큐. 이제 두 판 이기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정글. 남모스에요. 볼베. 탑에요. 잘하는게. 뭐가 자신있어요. 정글. 뭐가 자신있냐구요. 어. 어우. 도저히 못 고르겠는데요. 탑이랑 정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탑이 좀. 보는 맛이 좀 있긴 해. 왜냐하면. 오케이. 탑으로 가. 그리고. 탑이 보는 맛이 있고. 차라리 시원시원한데. 람모스는. 응. 좀 약간 우유부단 해가지고. 오라까라. 끼리까라. 어. 좀 약간. 갈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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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탑으로 그냥. 꼬라박는게. 좀 더 승률이. 승률까지는 모르겠고. 숙련도. 잘하는 거. 뭐가 더 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보는 맛이 좀 더 좋은 듯. 이런 글이. 이제. 자꾸. 아. 원박님. 확실히 우원박보단 주우제가 잘한다. 원박님. 치마에. 한동안. 상관을 좀. 원박씨는 다른 상황. 아. 안 보는데. 안 보는데. 자기 캐릭만 보는데. 뼈씨는 평범하게 하는데. 라고. 오케이. 우리 매니저님. 아니 근데 좀 시야가 좀 더. 원박씨보단 넓은 듯. 쓰지 마세요. 이런 걸 쓰지 마세요. 지금. 매니저님. 원박씨보단 넓은 듯. 쓰지 마세요. 쓰읍. 쓰읍. 근데. 쓰읍. 그니까. 원박. 원박씨는. 원딜이라서 좀. 한 번. 치모은이도 한번 보여줘. 치모은이. 우채씨. 이쪽으로 와봐. 여기. 멋있는 거 있어. 제가 가끔. 이렇게. 있다보면. 가끔 그. 도쿄에서의 3일이 좀 그립지 않아요? 가끔. 네. 그리워요. 아니 씨. 이게 원본이라고. 원본 보여주세요. 원본. 이게. 이게. 이게 원본이라고 올렸어. 뭐하십니까? 아. 원박이네. 원박씨. 아 원박님이세요? 우리. 그 우제. 우제. 두 판만 하면. 브론즈 승급할 것 같아서. 방송 안 끄고. 좀 더 하는 중. 아. 브론즈 올라오면 말씀하십시오. 아 근데. 원박님. 근데 지금 기세가 장난이 아니야. 네? 저는 사실. 롤을 잘 못하거든요. 저는. 저도 해요. 저도. 진짜 저는 아이언. 보시다시피 제가 아이언에 있고. 아. 저 오늘. 학원 갔다 왔는데 무슨 얘기 들었냐면. 어. 브론즈라고 하니까. 뭐 좀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올려치기 당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아 그. 안 한다며. 그. 우원박님. 그러니까 개가 똥을 끊어. 그치? 네. 혹시. 네. 해외여행 좋아하시나요? 해외여행 좋아하죠. 어. 좋아요? 네네. 그럼 만약. 침착맨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또가요? 여행을. 어떨 것 같으세요? 재밌겠죠. 만약에 우원박님이 함께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함께한다면. 언제 갑니까? 그건 이제. 잡아봐야죠. 기획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뭔지 모르겠어. 나도 오늘 들었어. 어. 네. 그거는 또 따로 얘기하시죠. 뭐 정해진 건 없고. 닉네임이 왜. 올커니 우원박으로 바꿨어. 아 이제는 좀. 이제는 올커니 정도로. 긍정적으로 가려고.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거 좋긴 해. 그 좀 이름부터 좀 바꿔야지. 행동이 바뀌고. 맞습니다. 좋아. 이제. 올커니 우원박으로. 네. 저는. 아무튼 저희. 네. 아 맞아요. 들었어요. 우리 끝날 때까지 내전 있으면 뭐 낄 수도 있고. 네. 아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 수준이 거기 낄 그. 깜냥이 안돼서 저는. 우재님 우재님. 개모 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니 뭐. 개모 타는 데에서는. 개모 타는 사람이 진짜 간절히 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서.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아니 아니.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아 좀 약간. 빛날 수도 있어. 음.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재님 실력으로는. 생뜨기를 해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어. 녹아들 수 있다. 근데 약간 빛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브론즈. 찍으시고. 올라오십시오. 예예. 브론즈 일단. 제가 뭐. 금방 찍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예. 두 판 다 이겨야 돼서. 한 판이라도 지면. 또 세 판을 이겨야 돼가지고. 밤새지겠네. 한 판 지면. 포기하긴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아 네. 지면 바로 포기해야죠. 하지만. 만약 이긴 뭐. 어. 정글 잡혔는데요. 음.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예. 나중에 봐요. 화이팅하십시오. 아. 배치라서 전화하면 안타인데. 어. 그럼 뭐지. 따는 당상이잖아. 근데. 그냥 두 판만 이기면 돼. 패는 상관없이. 람머스에요. 오라카락. 오라카락 람머스. 끼리끄라. 아. 지금 약간. 볼베가 약간. 이거에 묻었는데 지금. 볼베 정글도 있지. 근데 상대방. 조합보고 하면 좋은데. 상대방 원딜같은거. 평타. 평타나. 그. AD많으면은. 보고 그러면. 안 바꿔주네. 아. 아우. 아우. 장난감. 이. 너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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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다 클 pakai. 우ür. 아우. 아우. 그래서. 아우. 아우. 에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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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글 보다는 정글은 좀 이게 제가 그 쉬기도 쉬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할 때는 챙길 것들을 좀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아 정글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cpu가 좀 딸리는 느낌 역시 탑은 그냥 냅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가렌 에쉬 노틸 아리 가렌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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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아요 이 조합에는 뭐가 좋아요 이 조합에는 뭘로 가지? 골베가? 마오카이? 이거 란머스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볼베가 약간 처음에 삐걱거리는 거 지나서는 조금 손에 지금 약간 묻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롤이 게임이 한 30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가요? 이렇게 음악을 좀 틀어 놓으시면 롤이 게임 조합이라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또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외부로 보고 계신 분들은 창 하나 더 띄어가지고 그 키보드 많이 두드리는 이게 아까 약간 제가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그 신경 안 쓰고 해도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어. 또 하려면은 아 근데 또 그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들으면은 근데 소리 줄일 수 있긴 해. 괜히 또... 소음 억제 누르면 그 대신 우리 목소리가 좀 약간 멍멍하게 돼. 약간 멍멍해지잖아요. 목소리가. 던트 게이썬네. 게임스러운 의사가 좋지. 게임 소리가 마이크 타고 들어갔었나봐. 그동안. 아니야? 일정 이하의 소음은... 불 뺐죠. 일정 이하의 소음은 버리는 거라. 게임 소리 안 들려? 오우 미쳤는데? 볼병아도 난 거 같은데? 한 번 더 가죠. 이럴 때 한 번 더 찔러줘요. 이 중원을 흔들 수가 있죠? 자 눈치고 빠지면 가줍니다. 지금은 약간 그... 맵이. 맵 보여지마세요. 맵 보여지마세요. 왜냐면 에쉬 노틸라스 어? 파워져? 야 왜 이랬지? 2대3은 이겨? 아니지? 왜 땡겼대 노틸? 아니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지금 이거 신발 뭐 가야돼? 아이오니아 가야되나? 아이오니아 갔던거 같아 아 근데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지금 뭔데? 뭔 실수?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돌아갈라 그랬는데 그 밑으로 내려온거에요 제가 그거에 약간 내가 약간 그 멘탈이 잠깐 나가가지고 저기 바보같은 룰빔을 했네 이런거 하나하나를 셀프로 리포트를 하는 이런 자세 ORY 룰빔 휠 스승은 일찍감치 포기해서 2킬 안 나왔을거에요 아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거 좋아합니다 얻어 버리는거 아까 그거 풀 썼어야 될까요? 썼을까요? 언제요? 아까 아까 같으면서 풀? 쓸려고 썼어요? 아뇨아뇨 왜냐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풀 쓸 필요가 없지 쓰는게 맞긴 한데 하는 분들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어요 왜냐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가 지배를 가면 저의계를 묻고 그 플래시를 미리 쓰는거는 원래는 맞고 아이언은 틀리다 영화 제목 같네요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여기서 확실하게 살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기 웃지 마시고 확실하게 살기를 선택한 저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세요 원래 살았는데 더 확실하게 살기를 선택한 저의 의견을 자동차 탄거죠 그만큼 택시 탄거야 왜냐면 볼베가 5분에 한 번씩 택시 부를 수 있잖아 볼베가 이제 생각보다 그 풀을 쓸 일이 그렇게 나 왜 6이 안 되는데 5틀이 제가 되게 호전적이야 여기 이득인데? 제 이득인데? 제 이득 보고 5분에 한 번씩 택시 5분에 한 번씩 택시 OK 와 진짜 잘 먹는다 볼베는 찡케라즈 아 혼자 가능할까요? 과감하게 3개 복귀 타이밍에 용씨로 안오면 그만이죠 한 번 더 꾸는 거죠 복귀할 테니까 용은 안 먹겠지 하고 상대방은 이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냥 아예 육동선으로 아니면 블루 먹고 그냥 아리 안오고 채팅창이 안되겠다 넌 그냥 브런치 갈아 아리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압박을 한 번 해줍니다 이렇게 땡길만 한데 아빠 죽고 뭐가요? 뭐가? 내쉬어 이빨가요? 심파? 얼건? 뭐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가요? 여러분 얼건? 얼건 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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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건은 근데 저건데? 형 가볼 수가 있는데? 심파 가라는데? 여러분 여러분 뭐 빨리 빨리 정해줘 뭐 어? 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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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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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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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들은 고대 방식을 잊어버렸군 하지만 고대 방식은 서들을 잊지 않았다 아 이거 왠지 기세가 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누구 들고 왔는데 이긴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이긴 것 같다 이긴 것 같네 으 앗소 이긴 것 같네 야스오란 야스오도 나쁘지 않게 지금 버텨주고 있고 한판에 탈랄부르기 기가 막히다고 진짜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바텀을 계속 케어를 많이 해줍니다 바텀에서 교전이 많이 벌어지죠 바텀 애들이 그게 좋더라구요 호응이 좋더라구요 호응이 좋기도 하고 노틸이 미친듯이 보니까 교전이 항상 열려 지워주면서 시야를 속도를 합니다 어느정도 자 아리가 여기로 왔죠 자 오케이 사랑에 빠지는거 모피했네 덩치가 커가지고 요건 이제 캐릭터 특 제가 모피한게 아니라 어? 어떻게 하냐 이제 아 근데 왜 아니 호응을 그렇게 사 노틸이 진짜 겁이 없어 진짜 과감해 아니 근데 왜 왜 안왔어요 우리 팀이 왔는데 궁을 그니까 궁을 그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난 사실 왜 왜 전멸 쓰고 달려가가지고 그 버릇 달려가는 것도 빠른데 거기다 전멸까지 써서 나는 잘못한거 맞는데 왜 안오냐고 오는중이에요 어? 쐈는데 이거 뭔데 저거 노틸이 뭔 깡이야 근데 무조건 땡겨 무조건 당겨 4 4 4 5 4 4 5 아 이 썼는데 싸울 때 강타도 이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심기일전 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요. 조금 기울었는데 저한테 약간 이 덩글 포지션 이라는게 애초에 좀 욕심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안되는데 탑에 있는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이 아닌가. 탑을 누가 많이 하시죠? 우리 주변 분들 중에 탑을 어떤 분이 탑 누구 하더라? 식박이 형도 옛날 했는데 잘 안하고 월냥이 형? 월냥님? 월냥이 형 올라온 덕에나 공식 넘치고 공식 그 포지션 뽀뽀죠? 아우 씨 탑 모첨신 모첨신 님이 많이 한다. 승판님 조금씩 힘의 균형이 아우 월냥이 형은 같은 챔을 못하는 병인데 연속해서 같은 챔을 못해 왜 안돼요 지금? 연임이 안돼 연임 연임 불가 연임 불가 10개 10개 ancing 마치 남녀 주인공이 엇갈리듯이 고구마 장면 롤에는 로맨스가 있다 너 뒤졌다 서로 못 본 백간을 치러야지 여기를 페로를 막아주면서 전멸 잘 썼고 노틸이 진짜 공격적이야 나 처음 나갔을때 노틸같아 그냥 무조건 보이면 물어 판단을 안해 몇십억 저건 해야죠 많은 분들이 구지라는 얘기를 쓰시는데 이게 안될때는 확실한거라도 확실한거라도 이제 취하자 안되니까 내가 지금 이기고 있으면 안썼겠지 맞습니다 네 확실한거 옆에 많이 컸네요 포켓몬 포켓몬? 최종진화 피아어가 아직 물이 남았네 trois 오 실태 잘 먹는거 와 아리 왜 불러가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어 아리가 아리가 좀 잘해 아리가 좀 많이 잘해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저런 사람들한테는 더 줘서 위로 올려보내는게 인지상정이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바라 브론즈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게 아랫사람으로서의 돌이다 길을 쓴 야스 좀 약간 험담할 것 같은데 여긴 용 1번 야스 험담 역시나 험담 나오고 쇼갈비 다 먹었어 다시 롤 롤제 롤 복귀전이라고 브론즈용을 쓰지마 브론즈용 브론즈용 아이언용 아이언용 롤 복귀전 아이언 실왕 아이언 실왕이나요 브론즈 복귀전이나요 아이언 고르기 힘든데 둘 다 아이언이라는 뜻이잖아 아이언은 사실 아이언 기념물이라고 해야 돼 아이언 기념물 구경 환전밤 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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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몇시 그니까 혐겐치를 믿고 간거잖아 그냥 혐겐치가 걸어오는 속도랑 막 어? 일요공까지 변설의... 취 맹수 맞노? 일병 김성대 맹수... 맹수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살 블록루 정글 정글이 근데 확실히 저는 정글은 그... 람머스로 하는 그거 있죠? 그거에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정글은... 그 정글을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그 오브젝트를 좀 안먹어 아 맞아요 그 용하고 그 전령을 자주 컴퓨터 다운을 먹네 클라이언트 버그가 있어 암호모 승률 괜찮은데 암호모 암호모 암호모는 그 큐를 맞춰야 된다는 저기 좀 있어가지고 탑을 할거면 볼벨을 하고 정글을 할거면은 저거 람머스를 하는게 맞는거 같아 암호모는 큐가 그 화장이 되요 두번 쓸 수 있어요 그쵸 2회 2회 가능하죠 2회 가능한데 두번 다 못맞혔을때에 해외감이 커요 그 피즈 9 못맞히는거 있잖아요 그걸 두번 겪어야 되는거에요 4번 그럼 더 안좋네 2개 있는게 사실상 근데 졌는데 안깎였어 0점이야 왜냐면 한편만 이겨도 이거 브론즈 될수도 있어 내 생각엔 왜냐면 아이언 1 20점이라 아까 애쉬 내가 봤을땐 부캐같아 그 무빙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미니언 막 뚫고 타워 막 맞으면서 하는거 그거 말은 안돼 그렇게 흥하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봤을땐 막판하고 이기면 계속하고 이번판 지면은 그냥 시간상 못해 내가 이기면 국벌하는데 지면 그만하겠습니다 약간 내 자신이 약간 용납이 안되는 수준 정글을... 아니랬어 정글을 했으면 정글이... 그... 정글이 뭐뭐 가능해 볼리베어랑 암머스랑 마오카이 3개 마오카이랑... 컴퓨터 2대 였습니다 피자하고 볼리베어... 그래서 한타 찢어버렸는데 노트북이라도 한 대 이렇게 딱 보면은 할수있네요 다음에 노트북 가보자 제가 다음에 올 때 노트북을 가져오겠습니다 나 실제로 저기 가서 해도 되겠네 말안가봐 이제 방송이 곧 12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1시부터 켰으니까 네 1시부터 켰어버렸습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올테니까 탑... 볼베... 해서... 잡아주자 아 이거 고르고 와 고르고 갈수 있어 고르고 갈수 있어 오르면 정지먹어 되게 올려놓는다고 되지않어? 옛날에 올려놓으면은 그냥 아래스 픽 되는데 요즘에는 클릭을 해야 한 번 해볼까요? 볼베 누구한테 약해요? 볼베 티모 약하잖아요 랩 아닌데 나 티모 찢는데 헤이 티모는 그냥 찢는데 여기 티모들은 거리 조절 못해서 별로 안생 바꿔줘 근데 어제 티모 두명은 사귀던데 맞아 저게 피곤해 보이냐면 바퀴 서클 땜에 지금 진짜 요즘에 좀 고민중입니다 성형 옛날에 말했잖아 머리? 그냥 벗겨주면 벗겨준대로 살지 근데 막상 벗겨지니까 나중에 되면 심긴 해야겠다 다크서클이 너무 내려오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지방 재배치 해야 될 것 같아 지방 재배치 성형 아니야? 지방 재배치 성형이지 바꿨잖아 근데 아플 것 같아 옛날에 그런 연락 왔었어 지방 재배치 해준다고 근데 내가 센 척 한다고 아니요 전화 안 해요 짝짝이야 여기가 되게 심해 지금 여기 캠으로는 엄청 보정을 한 거야 지금 여기만 여기만 되게 심해져 바둑이처럼 그쵸? 바둑이처럼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가려지면 어때 안 피곤하지 이것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 거야 지금 그쵸?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피곤해 보여 아니잖아 여기때문 상대가 누구죠? 나사스? 어 나사스 나사스 뭐 돼? 나사스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은? 뭘까? 나사스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 하이크가 있어? 왜? 하이크 이거 심상치 않다 안민은 가요 하이크 있는 팀이 있어 버티어는 하이크 잘 안 하거든 아까 도란에 방패를 가라고 하셨죠? 그죠? 어 나사스는 아닐걸 나사스는 도란 이거인가요? 아 링 공격적으로 해야 돼 나사스는 패야 돼 해버려 이거 도란링의 특징 읽어봐 도란링의 특징 읽어봐 미니언에게 5 데미지를 더 줘서 막타치기가 좋은 아 뭔데? 그리고 또 대박 매초 1회 만화를 회복하는데 뭔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면은 만화가 막타치고 상대방 피해주면 자나? 좋은데? 나사스 스택이 슈로 미니언 먹을 때 쌓이는거죠? 네 상타는 아닌 막타는 아닌 슈로 막타를 쳤을 때 대포는 2개인가 생긴 2개인가 3개인가 패이팅! 아 4개네 배포는 4개 생김 4개씩 쌓임 배포는 배포만 못먹게 해야겠다 최소한 나사스 지금이다 끝 오 2개 먹기 3개 먹는데 아 3개 먹기 오 4개 먹기 CS 한번도 안울림 4개 먹기 아 5개 먹기 오 다 먹었어 6개 7개 지금까지 CS 100% 1개 먹기 2개가 5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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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5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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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안돼! 아, 먹었다 얘를 먹어주고 그래도 CS 차이가 꽤 나죠? 아니 강제 걸어주면서 리븐 해보라고 하는데? 리븐? 리븐은 평캔을 해야돼서 나 진짜 잘하겠다 평캔 해야되네 오, 좋아 좋아 근데 라인이 너무 나섰었는데 좋게 돼있다 오, 좋아 혼줄 미쳤다 만화가 없네 광개튀기기 리븐은 평캔이랑 Q 틀캔슬링 그치 Q캔이지 Q캔 Q하고 캔슬 틀캔슬 리븐은 평캔이랑 Q캔슬링 그치 Q캔 따라와도 됩니까? 따라와도 됩니까? 아, 저거 약간 뒤에다 했으면 좋았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내렸어 오, 좋아 파워 다 탔다 마스터디트 다 처먹으라고 간다 뭐, 적당한 운영이었죠? 야, 다 탔다 다 서서 죽였다 그, 저기 뭐야 해야됩니까? 막아야됩니까? 해야돼 해야돼 해야돼요? 계속 해야돼 침발도 하나 사 침발도 하나 사 침발도 하나 사 라인저는 1대1은 패급은 아닙니다 제가 아, 저거 한번 더 따고 싶어요 나서 두번째 방심했어 여기서 도와주고 해주고 오오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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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될 일이냐 이게? 근데 그래도 내, 내 탓 안하는게 어디야? 사실 나도 좀 버벅이긴 했거든 아, 자아 성찰 어, 자아 성찰 전제 들어가 주면서 뜰을 주고 오웡 튼처하니 오는거를 처럼 전제를 잡아주면서 오웡 미니언 천천히 먹어주면 라모스 야 그 라인 이쁘다 나사스 라인 와 나사스 안 빠지네 어 마나 없는데 안 죽은게 엄청난 이득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죠 지려지게 하고 하면 됐는데 나사스가 안 좋죠 만화가요 없었어 네 나사스 뭐 가야되지 나사스 AD에요? AD 꿀감신을 가야되나? 꿀감신 나사스 집에 안갔어 나사스 CS를 엄청 잘 먹네 특화된 캐릭터니까 와웅 오와웅 낯달라게 봐 오와웅 나사스 나사스 이번 시즌에만 140판 넘는 나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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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살았습니다 나사스 나사스 57개 대 55개 역전했죠 CS 그리고 저 골드까지 그리고 바람의 드래곤까지 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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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웅 와웅 와워웅 요거를 좀 받아 먹자구요. 와드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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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루까지 갖다 져가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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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 나사씨가 안가 가면 손해지 나사씨가 계속 먹으시는데 방해 안받고 와 아 친구 나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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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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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 듯이 플레이하겠습니다 죽은 듯이 설치지 않고 방해를 예측하지 못하고요 저쪽 큰 핸드로 그냥 하고 CS라도 먹는게 최대한 영양 섭취라도 하는게 따라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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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를 기타 나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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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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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채는 스킬 오오오오옹 음... 그렇지. 왜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왜 그 나서스가... 나서스 밴 하라는... 왜 티모벤 알려졌지? 나서스... 나 힘들긴 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서스가 아주 그냥... 음사를 굉장히 잘 짓네. 네가 크세는 그래. 아... 버티에서 나... 나서스 살 낀 것 같긴 한데. 너무 안정적이야.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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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뭐가요? 신발... 오우니로 가요? 상대가 뭐죠? 상대가 누구누가 있죠? 뭐... 나서스... 잭스... 뭐... 헤르메스 가면 될 것 같아. 팡금 갈까? 팡금 가자. 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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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하늘이 나를 부른다 판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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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비아난 거 봤어요? 네 살아가지고 기가 안했지만 뒤로 저 때 유미가 타버리면 그러겠나 빨리 이 이 이 이 이거 이거 레이드 인데요 나소스가 저티어에서는 견제를 상대적으로 두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 나 탑 나소스 해볼까? 그니까 CS만 보면 들어 다 이길 것 같은데 나소스는 패시브도 뭔 줄 알아요 나소스 패시브도 상대 치면 피참 그런 사기캐가 어딨어 게노선 나소스는 다 이기지 피에 흡혈이 있어 진짜 치사하게 하는데 무의미한 인간들의 잡담 앞에 이 몸은 천둥을 왜 지나니 갑갑한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미안해 아 땄어 땄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야 이건 운영 운영의 승리인거죠 방금 방금은 이득이야 피지컬 이런거 말고 우리 편 5명이 다 왔어요 그니까 온 이유가 볼백 구할라고 그래가지고 땄어요 볼백 구할라고가 아니라 볼백 구할라고가 아니라 헌두에 서서 지금이야 뇌가 있는거지 약간 소대장 느낌 이러면 좋지 지압 다 먹으면 확 크죠 이제 맛있죠 아니 왜 자꾸 아니 얘가 몸이 커서 그래 아니 자꾸 돌출처럼 자꾸 일어났네 왜 가짜로 가짜로 섞어 배를 자꾸 이래 볼백 섞었는데 안 넣잖아 카드를 지금 계속 가짜로 섞고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파이크는 알아서 잘 빠지니까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 어 좋은데 에이 파이크는 하수가 아네 잭새가 안고 어 나 아 전멸 잘 못붙었대 어 오케이 앱을 잘 못 눌렀어 앱을 잘 못 눌렀어 포도대가 어디꺼야? 너무 좋잖아 이거 이거 몇볼만 충분히 비교를 몇볼만 할지도 모르겠네 파이크가 또 쉬워하면 되거든 이런 멘트겠네 아 좋아 좋아 던전했네 엉 엉 엉 던전하네요 아서스 던전 중 엉 엉 엉 엉 엉 아니, 깍파리나는... 훔추고 팔았는데 신나게 손을 들고 문을 들어 메리 또 휴르지 5점 만점 주고파 춤추는 작은 카타리나 뭐야 카타리나 지금 바론을 먹은 상태라서 미니언들을 데리고 미드 억제기 타워를 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표는 4명 죽었고 저쪽은 잭스 1명 죽었습니다. 형복 표가 올라와 있고요. 세 표가 찬성이 올라왔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 카타린다다. 빨라지게 하기. 레드몽입니다. 얘를 누르면 편해짐. 얘를 누르시겠습니까? 시청자들이 없었다면 벌써 L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L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흠추는 작은 까다린아 포이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페이베베베베 이거 눈물인가? 한파만 더 해볼까요?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이기든 지든 막판. 이기고 와야지 좀 나섰어. 제가 방금 파는 패배 사유 중에 하나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다 떨어졌어요? 원래 롤은 한 3판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뭔가 떠밀리듯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지금? 그것만 알려줘. 나섰어가 단순히 그냥 미니언만 큐로 잘 먹으면 되고 일단. 사실 한 줄로 표현하면 다 쉽죠. 피즈도 사실. 피즈는 이동 컨트롤이 중요하잖아요. 나섰어 사실 상대방 스킬 잘 피하면서 미니언 막타만 챙겨도 이득입니다. 웬만한 상황에선. 그러니까 상대방은 견제할 필요가 없지. 나섰어는 큐로 막타만 계속 먹다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제 상대방도 견제 안 할 거라니까. 미친듯이 그냥 묶어놓고 펴야지. 그래서 라섰어는 아까 같이 자기 타워 앞에 진짜 이쁘게 맞춰져 있으면 제일 좋아. 갱도 안 당하고 CS도 먹고 견제도 잘 안 당하니까. 견저만 때는. 저 노래 한 곡만? 응 껐다 켜야죠. 껐다 켜요? 껐다 켜. 카타린 하나만 불러주세요. 춤추는 작은 카타린아.